얼마 전에 재산을 당진한 세팅씨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난 지금부터 돈을 벌거야 영화관에서 인형탈 알바를 구합니다 오케이! 이건 그래! 이거 할거야! 자, 신작 개봉 영화 세팅 위도가 지금 막 개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돌아오세요 지금 오시는 분들께는 바콘과 골라가 무렵 아야, 당신 누구야! 자, 잠깐만! 잠시만요, 저는 지금 알바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 이 인형탈 알바는 저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돈을 벌었습니다 응급구조요원 알바비 많이 줌 오케이, 됐어! 이제부터 바다를 보고 있다가 사람이 빠지면 구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 상어가 보이는데요? 뭔 소리야, 신임!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상어가 있다니까? 아니, 뭐라고? 아니, 저기 지금 바다 물려야 바다 지금 상어 있잖아, 상어! 오늘 첫날부터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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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아니, 저게 지금 안 보여? 어? 아니, 농땡이 치려고 여기까지 왔어? 그럴 거면 알바 지원하지 마, 임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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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니, 어, 되게 어이없구만? 아니, 저게 안 보인다고? 다음에는 치킨 공장으로 알바를 했습니다 넌 누구야! 안녕하세요, 신입으로 온 세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복장을 갈아입고 왔어요 그렇다면 바로 근무 투입하겠습니다 스타트! 닥들아, 안녕! 반가워! 내가 너네 철창을 깨끗하게 닦아줄게 아이고, 이분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피 묻은 거 봐, 제가 닦아 드릴게요 아, 일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힘들구만 아, 잠시만 누워서 잘게요 뭐, 쉬는 시간이니까 괴샤겠지? 어쩌다 보니 벌써 퇴근 시간이 되었군요 여러분들은 수고하세요! 어, 여기가 맞는 거 같은데? 알바 구함 안녕하세요, 세팅시 이쪽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의 머리를 닦아주시면 될 거예요 어? 아, 할로? 아, 그 정도는 어렵지 않죠 제가 이 사람들의 머리를 빛이 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어우, 머리에 물때가 엄청 많이 꼈죠 이거는 세척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아, 기다리세요! 순서를 지키세요, 순서를! 난 여기로 빠져나가야겠어 이건 뭐가 이상해 조경 씨, 월급을 주는 건가, 이거? 세우잡이 왜? 돈 매우 많이 줌 이거 왠지 해볼만한 거 같은데요 여기 한번 지원해볼게요 어, 저 말고도 지원자분들이 꽤나 많이 있군요 일단 저희의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차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은 돌아가지 못해요 빠지샷! 여러분들 지금 꽤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방어, 우럭, 오케이 여기까지만 그냥 갈 수는 없죠 매운탕 끓여먹을게요 스타트! 그렇지! 안돼!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안돼! 아니, 아니 여긴 어디야? 여러분들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 são둠게이들 그렇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다 들을 때 여러분들도 계실거에요 넷 이빔인 여러분들도 계실거에요 데스를